강원도 내 고교 1학년생의 무상교육이 앞당겨 추진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도내 공사립 고교 1학년생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를 2분기부터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1학년생들의 무상교육은 내년 시행을 앞당긴 것으로 고교 2, 3학년은 올해부터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이번 조치로 고교생 1만 2,700명이 103억 2천만 원을 감면받게 됐습니다.